우와 여기 엄청난데? 길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 너무 맛있어 여기가 너무 맛있어 코키슈? 슈를 하나를 주셨네 응 괜찮아 여기 청정기 이거 또 봐 이거 또 먹어봐 맛있어 미니슈즈 맛있는데? 네 맛있다 안달다 오 근데 여기가 난리가 났어 두꺼워 두꺼워 난 더 하고 싶어서 맛있고 찍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마 옆집에 가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데 사는 거 이거 먹어 근데 이것도 별로 안 매운 것 같은데? 맵다 안 매워? 맵다 안 매워? 응 이거 체육대 하는 거 이거 오늘 정신 사진 안 찍어 응? 정신 사진 찍어야 돼 찍었어 찍었어 왜 맵다 어디가 안 찍으라고 우리 이거 브이로그 한다고 나는 안 난리 배기 힘줘 알았어 아주 핼고 되게 예쁜데 이거? 여자 여자 해 안녕 보디야 그 처리를 해주세요 옐로우 스마일 이 예쁨이 안 담겨 예쁨이 안 담겨? 네 에티니 에티니 쿠키? 쿠키나 초코칩 그래 됐어 됐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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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래서 공격 인기 이 오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아 저의 원정상은 내 분다로 왔는데 저 쪽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네 이 쪽 밑에가 더 잘 보이게 슬슬 산책이나 할까? 지금 하늘도 엄청 예뻐 2층이 더 예쁜데? 우와 여기 엄청난데? 여기 좀 앉아있을래? 그냥 보면서 가자 그래 여기구나 찍어 아이고 이게 무슨 매빙 촬영 아니야? 완전 작품인데? 감사합니다 이것도 잘 나왔다 우와 이쁘다 해보면 뭐 촬영하는거지? 드라마 촬영지인가? 여기 김수연 나오는거 뭐 찍었다고 요즘 드라마 나오는거? 김수연이? 여기 타는게 없구나 사람 손이 우리 아까 저기 있었나봐 저기서 사진찍고 그치 그치 우리 아까 저기 있었나봐 저기서 사진찍고 그치 혹시 여기 옆에? 옆길? 아니 더 아니 더 봐야돼 여기 지나야돼 아 지금 이 촬영이 왜 이렇게 가까워야돼? 지 저기 옆에가 다 논밭 저기 아들 저 밑에도 막 이렇게 퀴레 아들 ville 아 거기가 거기였어 나 거기 못 들어가겠더라고 나 돌아갔어 맨날 비 왔잖아 전을 먹으러 간대 맛있겠다 야채는 아주 슈퍼먹는 막내아들이 가서 그릇에 다 안들어가 이렇게 야채를 니가 로꼴라고 얘가 불고기 어 진짜? 잘 먹다 이게 얘인가 봐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네 아 너 참고 먹으면 괜찮아 참고 별로 안 좋아서 나도 안 좋아하기는 밍수는 못해 니것도 여기에 넣을까? 망고 시럽인가 봐 맛있다 근데 젤리다 망고젤리 맛있는데? 응 안돼 망고 시럽이 딴 거 아니야? 아니 우리 망고 인절리 인절리 밥필수만 먹어 파츠가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많이 알아 끝까지 같이 먹어 둘이 진짜 하나도 안 막혀 아니 근데 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